2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M7 안에서 엔비디아 빼고 모두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국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동안 트럼프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했다면 최근에 격차가 많이 줄면서 다시 빅테크 기술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피해를 받던 종목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주 FMC에서 금리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뷰 종목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K-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서 어제 무려 9%나 상승한 기업입니다. 바로 펌텍코리아인데요. 더 들고 가도 될까요? 펌텍코리아요? 지금 화장품들이 상당히 핫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다시 화장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에 있어서 주목되는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에 몇 개의 브랜드가 화장품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수의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유통 관련, 올리브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리콘트, 아마존 이런 쪽이 주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펌텍코리아도 역시 지금 화장품 용기, 이게 이제 다수의 지금 화장품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화장품 전성기에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펌텍코리아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가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아직은 박스권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제 나왔던 양봉이 거의 상승장악형 양봉이기 때문에 그동안 박스권 흐름이 돌파되면서 또 한 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는데 아마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 이번 실적 발표를 즐기면서 한 번 보유해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펌텍코리아 수익 충분히 즐기면서 계속해서 보유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생물보안법 통과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인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로 바이넥스인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지금 펌텍코리아, 아니 아니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주목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종목은 지금 큰 그림에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 시점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급하게 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좀 긴 기간으로 상승 그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에 있어서 차트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21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들어가신다면 21선 근처에 왔을 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급등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충분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그러니까 완만한 상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끝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가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셨다면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다음 목표가 정해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익절가는 2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걸로 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길게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익난 기업 한 종목 더 있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수익 낼 수 있을까요? ABL 바이오가 그동안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조정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투자가들이 올라가다가 정체되면 거기서 인내화를 못하고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단은 플랫폼 관련 기업들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어제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ABL 바이오도 같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움직일 때 같이 갈 때 시세는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니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거를 세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도 지금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매물 소화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물을 소화할 때는 부담이 되지만 이제 막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이거는 상당히 건강한 조정으로 보유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일 때는 가볍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오늘도 만약에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면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3만 3천 원 제시해 드리지만 지금 바이오라던가 플랫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매니저님 오늘도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느 섹터를 바라보고 계신지 AR 알고리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두 섹터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저 PBR주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 들어온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배팅이 비등위드 한 50%에서 50% 해줬습니다. 반도체에게는 이 뉴스가 그렇다면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 지난번 피격되고 나서 지지율이 확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승패는 끝났다. 그러면서 가장 하락이 컸던 쪽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고요. 아까 뉴스도 보니까 거의 근접하는 이런 수준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미 등락이 결정이 된 것처럼 흐름이 나오면서 트럼프 어떻게 보면 피해주로서 반도체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최근에 빠졌던 반도체주는 다시 이전 주가 수준으로 회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FOMC가 있죠. 여기에 대한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 빅테크가 전반으로 다 올랐거든요. 이 부분도 결국은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7월에 될지 9월에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빅테크에 상당히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7월에 저는 7월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7월에 못하더라도 9월에는 지금 거의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지율도 격차가 줄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흐름이 결국은 10월까지 장세를 끌고 가고 11월에서 대선 결과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종목 재편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빅테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PBR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죠? 지금 저 PBR도 지금 보시면 저 PBR은 크게 금융회사 그 다음에 지주회사 이 두 가지 섹터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종목들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부가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 PBR이 지금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수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력해서 지금 은행주가 잠깐 오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 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정부가 상당히 지금 밸류업을 단발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쪽에서도 지금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 KB금융이에요. KB금융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에 소리소문 없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밸류업은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투자금액이 크신 분들은 밸류업 관련 종목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에서도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하고 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이 밸류업에서 지주사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상승할지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8점 그리고 펀더멘탈도 8점인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업은 테크윙입니다. HBM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크윙 어떤 포인트들 있나요? 테크윙이 최근에 가장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트럼프 지주율 올라가면서 반도체 하락에 있어서 피해를 받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크윙, 지금 이번 주 30, 31일 날 FMC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마 반도체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적감에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트럼프하고 헤리스하고 지주율의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너무나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메모리,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검사 장비 쪽이고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회사가 주목되는 것은 하반기에 HBM, 전수 검사 장비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지금 이 종목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FHC 금리 결과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오늘까지도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오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라인이 이 종목의 중요한 지지 라인,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에 근접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5만 2,500원에서 5만 3,500원 목표가는 5만 9,000원 손절가 4만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시장의 송장과 함께 기대가 되는 첫 번째 기업입니다. 바로 테크윙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드릴게요. 오늘은 두 번째 기업으로 하나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오늘 하나를 가져오셨을까요? 지금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해서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지금 저 PBR은 지주사와 금융주 이렇게 두 갈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금융주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지주사에서 하나 한번 준비해봤고요. 예산은 최근에 하나에너지가 공개 매수하면서 지금 하나 지분을 최근에 5.2% 늘렸습니다. 그래서 14% 그러면 지금 하나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되는 포인트는 아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가치 반면에 이 회사는 하나의 여로스펙스가 상당히 이 회사의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아쉬웠던 게 주저하는 정책인데 이제 사업 재편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주저하는 정책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지금 이 종목이 아직 중요한 이 라인이 완전히 돌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종목 자체가 어제 양복 나고 응복 양복 약간 이제 샌드위치로 이 가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패턴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정거점을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3만 500원에서 3만 1,500원 목표가 3만 4천원 손절가 2만 7천 8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하나와였습니다. 시장이 좋은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찾아뵈면 좋을까요? 네. 너튜브에서 이효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5시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은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지금 헤리스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종목이 또 한 번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늘 오셔서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뀌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매니저의 무료방송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